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어를 하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연어를 하나 배워보는데 근성을 키우다는데 스파이는 원래 척추죠. 척추를 키워야 세워야 돼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척추가 말랑말랑하죠. 척추가 빳빳해지면 근성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근성을 키우다. 자 글을 읽어보이죠. take me home now, Julia. 날 집으로 데려다줘. 그랬더니 you know I can't. 그럴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why not? 왜 안 되는데? what's that new? 뭐가 당신을 막는데? the fatty. 이 fatty는 이제 그 여객선이죠. 여객선은 여객선이요. it stopped running at 5. 5시에는 운행이 중단되요. call my friend Bart in Lincolnville에 있는 내 친구 Bart에게 전화하세요. he has a boat with 레이더가 있는 보트가 있어요. 레이더가 있는 보트가 있다는 얘기죠. I'm not going to. he can get us. 우리를 across the frog. 안개 속에서도 우리를 건너 줄 거예요. no, I'm not going to. 안 그럴 거예요. 전 거부합니다. you refuse. 거부한다고 yes. and you can't make. 강제로 날 하게 할 수는 없죠. he stared at 4. 잠깐 그녀를 바라보았다. well, he huffed. huffed. huffed는 뭐 이 고함치다. 분통을 터치지다. 고함치듯 말한 거죠. someone has grown a 뭐 뭐 이렇게 돼 있죠. spine이 되겠죠. 이야. 근성 컸네. your grand nap is on his way. 오는 도중에요. he will be here later tonight. 오늘밤 늦게 이리 올 거예요. maybe he will do what I want. 걔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if he gives a damn about you. give a shit. give a damn. give a damn. 마찬가지죠. 당신에 대해서 신경 쓴다면 거부할 거예요. and what's your reason for saying no. no라고 하는 당신의 이유는 뭐냐. he, she looked him straight in the eye. 눈을 쳐다보았다. because a corpse. she can't help me. go through. 이 상자들을 살피는 것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요. she's dead and turned up.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돌려서 떠나려고 했다. Julia. she's shy then. yes, Haley. yeah, Haley. you will like my nephew. 내 손주. 사촌. 손주 조카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런 거죠. 빈칸에 이게 알맞은 가시. 프리클. 이거 뭐 비슷한 거죠. c번이 spine. 이게 답이고. main. 갈기죠. 것은 이게 배짱이 되려면 최소한 더 겉스가 되어야 되겠죠. 겉으로는 안 되고 겉스가 되어야 돼요. 답이 c번이 되겠네요. 답은 c번이 되고요. 쭉 내려가 보죠. spine. 허프. 허프. 잘 안 쓰이는데 성내다. 분개해서 말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give a damn. give a shit. 신경쓰다. corpse. 여기 e 빼고 s까지만 발음하는 거죠. 시체. 성장. sown. 가시. 이런 거고. 피클. 피클도 가시죠. 일종의 동식물의 가시. main은 갈기. 이런 뜻이고요. 겉은 겉스가 된다면 보통. 겉은 용기. 근성이 될 수도 있긴 하죠. 자. grow spine. 근성을 키우다. 공격적이 행동하는 척추를 사용 곧바로 세우고 해야 되는데 have a spine은 근성이 있다. grow spine은 근성을 키우다가 되겠죠. spine. back bone. back bone은 척추꼴인데. 이것도 근성이라는 뜻이 없지는 않죠. back bone. 여기 back bone은 여긴 나와 있지 않죠. spine이나 back bone이나 마찬가지예요. 근성이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죠. don't tell me you can get rid of one little spider. 작은 거미 하나도 제거할 수 없다고. grow spine. 근성을 키워라. how old are you. 지금 몇 살인데. jane is so spineless. 근성이 없다. spineless죠. she rests the boss of work over. 자기 자신을 밟고 걸어가도록 허용한다. 못살게 굴어도 그냥 놔둔다. yeah jane needs to grow a spine. 근성을 키워야 된다. grow a spine이 됐죠.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keu 싶습니다. 20 2018